안녕하세요. 미국주의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의시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매일 미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다양한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까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녹화입니다. 녹화는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 과정이 세 번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즐겁고 보람된 과정은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새벽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넘게 이런 저런 기사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는 뭐 한 7개, 8개, 많으면 9개, 10개 정도의 그 기사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매일 읽는 기사의 수는 한 30,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기사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때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사인데 주식 투자랑 별로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던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드리고 싶은 기사 하나가 있어서 잠깐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CU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성공을 도와줬던 최고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우리와 공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체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죠. 자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요. 이제는 무려 7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에어비앤비의 CU 브라이언 체스키가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와서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비록 MBA 학생들은 아니지만 이분이 전달해주는 조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어드바이스, 그의 성공을 도와줬던 최고의 조언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Focus on 100 people that love you, rather than getting a million people to kind of like you.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일단 직역을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수백 명의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백 명한테만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뭐 백만 명의 사람이 있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백 명이나 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요. 정말 소중한 몇 명한테만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좀 마음에 마다든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2020년에 팬데믹이 우리한테 찾아오면서 팬데믹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또 소중한 조언도 레슨도 우리한테 안겨줬거든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들인지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다시 또 평소대로 돌아가면서 사람이 망각의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었는데 그 교훈을 조금씩 조금씩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소중한 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현명한 미즈음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얘기 너무 오래 하면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기업 관련된 종목의 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어제 미국 중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중시의 움직임을 보시면 다우존스는 0.77% 떨어졌고요. S&P500이 마이너스 0.73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0.61%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부채 한도 협상 때문입니다. 자 피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S&P죠. 두 번째는 무디스. 세 번째는 이제 피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자 이 신용평가 기관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평가를 아직까지는 AAA 최고의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AA 레이팅을 온 왓츠 네거티브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AAA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미국이 위험에 빠져 있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인데요. 피치가 아직까지는 최고의 등급을 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체 국가 등급이 지금 AAA인데 이러한 최고 등급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increased political partitionship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인 partitionship. partitionship은 뭐냐면 당파 싸움입니다. 따라서 두 당이 지금 양당이 협의를 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인 death limit. 따라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국가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AAA를 받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on rating watch negative라고 써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피치가 지금 리뷰잉을 하고 있다.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 자 어떠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냐면 잠재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요. 2011년에 비슷한 일 때문에 S&P로부터 한 단계 하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양당이 스탠드업을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 대립을 보이면서 한 단계 국가의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S&P는 최고 등급으로 다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국가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긍정적인 부분은요. 피치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다. 레졸루션이니까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X-Date이 되기 전까지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잘 돼서 결론을 조출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X-Date이라는 것은요.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비를 페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도달되는 그런 데잇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옐렌 장관에 의하면 6월 1일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남아있는 돈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미국 달러 지수가 1.7% 정도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위상이 조금씩 약화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좀 피치 레이팅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피치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요. 계속해서 AAA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Even in the scenario of death default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미국의 신용등급은 AAA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피치의 웹사이트에 써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US 달러는 전 세계의 리저블 커런시다. 기축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통화 거래소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자본 통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경제적인 뉴스 시장의 잡음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요. 지금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세션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비도 해야겠죠. 자 다음에는 오늘 방송의 주인공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가장 많이 미중 방송을 탄 종목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인데요. 자 어제 엔비디아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주가가 무려 26%나 장 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과연 어떠한 어닝이 보호가 됐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1분기의 실적을 보고했다. 피스칼 2024 엔비디아는 1년 앞서갑니다. 회계 년도로는 벌써 2024년이고요. 자 수요일 날 어제 이제 어닝을 보고했는데 Stronger Than Expected Forecast니까 정말 강력한 예측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26%나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분기의 어닝 실적부터 보시면요. EPS, Earning Per Share 같은 경우는 한 주당 1달러 9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92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낸 거죠. 자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7.19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 6.52 빌리언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매출도 만만치 않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무려 11빌리언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7.15 빌리언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 의미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한 50% 정도 더 높은 수치를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분기에 매출도 보시면 1.79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1.79에 불과했던 지난 분기에 매출에 비해서 갑자기 11빌리언까지 올라간다는 건요. 지금 엔비디아한테 뭔가 커다란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아 정말 인공지능 칩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실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분야를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4.28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3.9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14%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아 따라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구나. 작년에 비해서 10% 넘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전해주기를 이렇게 좋은 실적이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지금 GPU에 대한 수요가 넘쳐난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클라우드 벤더입니다. 클라우드 벤더는 이제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이죠. 뭐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AWS, 구글 이런 데서 지금 GPU를 엄청나게 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컨슈머 인터넷 컴페니, 소비재 인터넷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아마존 닷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메타 이런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가져가서 계속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게이밍 디비전입니다. 원래 이제 가장 주력 상품이 게임이었잖아요. 자 이번에 보시면 그래픽 카드, 이게 GPU죠. GPU는 PC 세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38% 정도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PC 시장도 그렇고 지금 GPU 시장이 게이밍 쪽은 회복을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금액으로 보면 2.24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1.98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았죠. 이 부분도 역시 전망치를 초과 달성했고요. 자 엔비디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게이밍 쪽이 작년 대비 38%나 떨어졌는가? 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크로 이코노믹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은 GPU를 생산을 했다. 따라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그 엔비디아가 키우고 있는 오토모티브 디비전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에는 자율주행 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14%를 찍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 추세죠. 하지만 아직 금액으로 봐서는 300밀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제 꼽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세 부분 세그먼트로 나눠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정말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정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게임인데요. 게임은 순환하는 산업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40% 가까이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경기를 순환한다는 것은 결국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게임이 회복을 한다면, 게임 산업이 다시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차량형 반도체를 보시면 지금 현재 성장률이 100%가 넘어가죠. 따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차량형 반도체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쪽에 엔비디아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따라서 버블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 들어서 익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익절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언인 결과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요. 자 반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익절하지 못해서 조금 배가 아픈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지난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12.6%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인 결과 발표 전에 팔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 사실 언인 결과를 좀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1분기 논계 BPS를 보시면 0.15가 보고가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0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 5센트였는데 10센트가 더 나와서 15센트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순이익이 원래 기대치보다 3배가 더 나왔다. 굉장히 호실적이 발휘가 된 거고요. 자 매출을 보시면 623.6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47.6% 굉장한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 스노우 플래그가 47.6%의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4.9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1년 동안 기여되는 매출의 규모가 1밀리언이 넘는 1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대형 고객의 숫자인데요. 373곳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자 다음에는 넷 레비뉴 리텐션에 이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치고요. 151%가 보고가 됐는데 참고로 151%는요. 전세계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단연 1입니다. 엄청난 수치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존재했던 기존의 고객들이 기여했던 매출 그리고 그 똑같은 고객들이 기여하는 올해의 매출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151%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지금 똑같은 고객이 작년 대비해서 51%나 기여도가 높아졌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요.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교차 세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4BG가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이 있는데 2000대 기업 중에 무려 590개의 기업이요. 지금 스노우 플레이크의 고객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스노우 플레이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아웃룩입니다. 자 프로덕트 레비뉴가 620에서 625밀리언 정도를 찍을 거다. 자 그리고 성장률은 33에서 34%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024년 전반적인 가이던 수를 보시면요. 프로덕트 레비뉴는 2.6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성장률은 3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분기의 실적과 좀 비교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분기의 매출 성장을 보시면 53.5%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보다 훨씬 더 좋았죠. 이번 분기는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넷 레비뉴 리텐션 레이트 역시 158%를 지난 분기에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넷 리텐션 레이트 역시도 151%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2023년에 대한 아웃룩이 나왔는데 2.7이었거든요. 따라서 지난 분기만 해도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2.7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2.6으로 100밀리언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에 발표한 내용보다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면서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톰 리라는 전문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있고요. 톰 리는 바로 이분이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월가의 대표적인 불, 긍전론자입니다. 따라서 2023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꼭 사야 되는 5개의 탑픽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이 선정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펀드스트라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톰 리가 하이라이트 강조를 해주고 있다. 5개의 반드시 소유해야 될 종목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그레니샷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레니샷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농구의 예전에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로 던지는 아 이러한 그 슈팅 방법이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레니샷을 할 때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자 그래서 그레니샷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좋은 5개의 추천을 우리한테 알려준다. 자 그리고 이 그레니샷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지난 5년 동안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톱니가 운영하고 있는 그레니샷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디스틸레이션은 뭐냐면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다양한 종목 중에 걸러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펀드스트라시 운영하고 있는 베스트 스톡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주식 한 30개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주식을 모아서 만든 것이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는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S&P500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 자 133%나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500의 수익률은 5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수익률을 한 2배 가까이 굉장히 쉽게 넘겨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는 올해 들어서 8.3% 올라갔는데요. 반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7.4%에 불과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좋은 호실적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의미가 써 있죠.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이 그레니샷인 이유가 지금 리워드는 굉장히 높고 따라서 수익을 낼 확률은 높고요. 반면 리스크가 적은 이런 종목들만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텀리가 이번에 슈퍼그라니를 소개한다. 그 얘기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종목 5개를 선별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레니샷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고로 지금 당장 사야 되는 5개의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티커네임이 ON입니다. 자 미준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온 세미컨덕터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몬스터 베브리지 코퍼레이션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레드불하고 비슷한 음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각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음료수고요. 자 세 번째는 인튜이티브 서지칼입니다.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죠. 네 번째는 폴티넷,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저브가 추천되고 있고요. 파이저브는 금융테크 기업이죠. 따라서 핀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개 기업이요.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굉장히 적고 앞으로 수익을 낼 확률은 굉장히 높은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탐리가 자신있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시킹아빠의 툴을 이용을 하셔서 수치적 분석, 근본적인 펀드멘탈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기업에 대한 스토리도 완전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래도 확신이 드신다면 투자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의 결정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요. 모간 스탠리에서 두 개의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이제 중국이 막아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런 배경 하에서 앞으로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가 발표한 리서치 레포트 내용에 따르면요. 드디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업턴을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장기간 지속됐던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때가 됐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서플라이 앤 디멘.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쳐났죠.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밸런스를 이룰 것이다. 자 올해 2023년 3분기 정도부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마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4분기부터는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발표한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이루는 디램,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있죠. 이 디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드디어 밸런스를 이룬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 선정된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로 추천되는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12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이미 10%가 올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목표 주가랑 비교를 하면 아직도 17%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고점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10% 떨어져 있다. 따라서 2년 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주식이 삼성전자다. 따라서 지금이 이제 삼성전자에 진입할 시기가 왔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모간스틴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래프 두 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디램 시장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 42.7% SK하이닉스가 27.1% 마지막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론인데요. 전체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는 굉장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론이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론이 여기서 주춤해 버린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 가지 그래프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디램 시장을 이제 지역별로 나눈 거거든요. 전체 글로벌 디램 시장의 무려 42.8%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1등이죠. 미국은 31% 유럽은 5.8%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전 세계 디램 시장의 4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마이크론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두 가지의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구글의 세그먼트별로 매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2022년 현황을 살펴봐도 구글의 전체 매출 중에 무려 80.2%를 차지하는 것이 광고 매출입니다. 자 그만큼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광고 없이는 살 수 없다. 광고의 매출이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구글이 광고 비즈니스에 새로운 바람을 늦고 있다. 자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AI 툴을 이용을 해서요. 광고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글이 이번에 런칭을 했다. 새로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툴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툴을 이번에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 툴을 이용을 해서 마케터들은, 즉 광고주들은 그들이 원하는 광고 캠페인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열 번째로 개최된 구글 마케팅 라이브 이벤트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구글이 출시를 했다. 챗봇 하나를 새롭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소개된 챗봇을 이용을 해서 광고주들은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챗봇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드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바드의 기능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새롭게 조립된 챗봇의 기능을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첫 번째로 이 이미지를 픽스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내용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리졸루션, 즉 화상도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에 텍스트가 쭉 뜨게 되면요. 이 텍스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이미지로 옮겨준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이스오버. 보이스오버는 이제 인공지능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광고 안에 들어가는 목소리도 직접 생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광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구글이 열고 있다. 따라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좋은 추세를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스템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돼서요. 여러분들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템이라는 종목은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거의 최악의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주가가 30%나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지금 플러스 10%, 5일 전에 비교하면 14.93% 따라서 가면 갈수록 좀 추세가 좋아지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죠. 이 스템 관련해서 정말 100만 년 만에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이번에 에보코와 ISA라는 투자 기관에서 스템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준 평가가 아웃포폼 매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들의 투자 논리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템이라는 종목이 아웃포폼 매수 의견을 획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 에보코의 애널리스트들이 새롭게 스템이라는 종목의 커버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처음으로 준 투자 등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들의 투자 논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에너지 스토리지 컴페인이라고 나오죠. 스템이라는 종목은요. 에너지를 스토리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토리지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를 관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력 발전이다 그러면 굉장히 간헐적인 에너지원이잖아요. 따라서 특정 시간에만 이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적절히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분배를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템이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에 힘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에너지 스토리지 매니지먼트의 기능을 하는 스템이라는 기업은 이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고 또한 여러 방향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확장이 가능하냐면요. 클린에너지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차진 기업이라든지 윈드 파워, 풍력 발전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젠 퓨, 수소 연료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매니지먼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스템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매특허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테나 플랫폼인데요. 자 이 아테나의 기능이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리고 종합적인 관리 툴을 제공을 한다.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 그린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링하고 그리고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최적화할 수 있고 거기에 레포팅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태양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린에너지 쪽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템이라는 기업은요.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구동 모델이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그 계약 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1년 차이는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겠지만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기하급적인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에보코 ISI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1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11달러를 형성한 그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2024년 내년에 스템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의 전망치가 지금 830밀년인데요. 여기에 2.5배를 곱해서 만들었다. 따라서 PS래시오가 2.5배라는 거죠. 자 만약에 11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1년 내에 달성할 수 있다면요.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4.85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 1년 내에 2.3배 정도 2배 이상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스템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스템이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채널에도요. 또 다른 영상 하나가 새롭게 업로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가셔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